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합니다. 오늘 건축법 7문제가 나오죠. 양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 페이지로 232페이지는 기출문제죠. 한번 보시는 분들이 이 본문 보고 나서 풀어보시고요. 본 예상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상문제 기출도 많죠. 기출도 좋은 테마 많으니까 본 예상문제 풀고 나서 기출도 풀어보십시오. 기타 예상문제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대지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1부 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시면 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각 필지로 나눈 2지단에서 1부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원래 2개 이상 필지에서는 1개의 어떤 2개 이상의 대지에서 걸쳐서 원래 근무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존재하는 두 필지를 합한 토지는 1대지로 본 것이다. 그래서 2번 또 맞습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3번과 우리가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 필지로 합한다는 조건이 보시면 공간정보법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하필이면 두 필지의 소유자 또 기타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보시면 이 집안이 연속이 되어져 있어야 두 필지가 1 필지가 될 수 있다. 또 집안 부여 지역이 같은 동리에 있어야만이 1 필지가 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연속이 안되어 있으면 원래 필지 하필이 안됩니다. 집안 지역이 만약에 어떤 신림동인데 또 어떤 대학동 걸쳐있는 두 필지에서 한 명이 대지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해도 하필은 안됩니다. 동리가 틀립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같다고 한다면 이 합병이 안되는 두 필지를 합한 토지를 이런 식의 용도에 짓는 건물로서 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신림대학동 번지를 구분해서 호실별로 번지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주인과 기타 어떤 권리가 같다라면 합병은 안되는 상태지만 이런 식의 용도 짓는 두 필지를 한 대지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 3번 지문 나왔습니다. 또 4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그 두 세 필지는 나중에 수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 필지로 간주해서 한 대지로 간주해서 해당 시설을 위한 어떤 한 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지문이 X네요.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한 대지로 이용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다.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인 것이죠. 어쨌든 이 표현이 나오면 할 수 있다면 맞고 할 수 없다면 X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시험은 나오지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3번 문제 봅니다. 건축 등 설명이 좋은 것은 무엇이죠? 일단 1번 보시면 부속 건물이 우리가 저기 대지에서 건축할 때 보시면 이 대지가 빈 땅이야 나대지. 나대지에서는요. 지붕 있는 게 새롭게 축조가 딱 되어지면 이것이 주된 용도의 건물이든 부속 용도이든 최초의 건축가 된다. 신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대지에서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주된 건물을 짓고 나서 부속 건물을 축조할 때는 이것은요. 정축이 됩니다. 그런데 부속 건물을 먼저 했을 때 신축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주된 용도 건물이 된다. 이것도 신축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지문이죠. 100짜리 부속 건물에서 300짜리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입니다. 정축이 아닙니다. 2번 보시면 건물을 철거해서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할 때는 건물이 됩니까? 개축이죠. 커지면 뭐가 됩니까? 신축이 되죠. 그러니까 철거해서 200이 되었습니다. 신축이다 해서 2번 맞네요. 3번입니다. 높이가 올라간다. 정축이죠. 대축은 아니죠. 3번이었습니다. 별실되어서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할 때는 재축입니다. 커지면 신축이고요. 그래서 개축은 일단 아니죠. 개축은 철거이겠죠. 4번이었고요. 5번 보시면 이 드나민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옮긴다. 그죠?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지 안에서 옮긴다 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 딱 생겨주시죠? 그래서 기본 설명이 되었던 상인들입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용도 변경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자 우리가 용도 변경이 있다면 자산 전문용 교관 주기, 자동차 관련 시설군들, 산업 등 시설군도 분류하죠. 또 보시면 전기 통신 발전 시설군들, 또 문화 집회 시설군들, 영업 시설군이 있습니다. 교육 복지 시설군이 있다. 그다음에 걸린 생활 시설, 주거 업무 시설, 기타 그 밖에 있습니다. 자산 전문용 교관 주기죠. 그래서 총 9개의 용도 다시 대분류한 시설군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커지죠. 커집니다. 밑에 하수면 작아진다 해서 위로 갈수록 커지는 어떤 식의 용도 변경. 용도가 더 위험이 작은 군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에서 상위로 위험이 커지는 용도 변경일 때는 보시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다. 다 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위에서 위험이 작아진다 할 때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이렇게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다라고 하죠. 그 상황을 기본 아시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관은 대장 명신이 아니다. 맞네요. 1번 지문 보시면 X입니다. X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같은 시설군에도 문화재폐시설을 보시면 더불어미 문화재폐시설 또 위락시설, 종교시설 또 보시면 관광휴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은 크게 분류한 것이고 다시 개별적 용도들이 또 위험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는 대장 변경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요. 문화재폐안에 보시면 다시 또 상세하게 건물들 중에 또 세분되어 있죠. 만약에 주택 보시면 단독주택에 보시면 또 공동주택, 업무시설군들 또 저기 군사교정시설군들이 포함되는데 단독 안에도 보시면 다시 또 협의의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 또 다가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공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도 안에서 시설군 안에서 용도 간의 변경 이것은 대장 변경인데 하나의 용도 안에도 보시면 건물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상호간의 변경 이것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 간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바뀔 때는 대장 변경 신청이지만 하나의 용도 안에서 건물도 분류되어진 이 건물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엑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위험이 커지는 허가 대상 이 용도 변경일 때 보시면 그 면적이 500조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위험이 커지는 허가 대상이든 또는 위험이 작아지는 신고 대상이든 그 면적이 100조곱미터 이상이면 이 해당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이 검사 절차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100 이상인데 500조곱미터가 되지 아니 하면서 대수선급 공사를 하지 않는다 할 때는 또 승인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전부터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보시고 4번 또 했었죠. 4번인데요. 4번 보시면 허가 대상이다 합니다. 근데 이거 500개 이상일 때 설계가 필요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맞습니다. 요즘은요. 하나의 공간 속에 보시면 이렇게 뭐 서점 또 하면서 또 식당 카페도 합니다. 이것이 복수 용도로 각종 어떤 사용 허가를 내어줍니다. 각종 건축구가 건축 신고 또 용도 변경할 때 복수 용도로 이렇게 해당 부분들을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5번 전부터 많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을 가보십니다. 5번 문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죠. 적용 범위 이거 좀 어려운 사항인데 5번 상 또 우리 기본서에는 다 설명했습니다. 자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이 많이 있으면 건축법이란 이 법을 전부 다 전부 다 적용을 합니다. 어느 곳이냐면 도시지역들이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들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것이라 할 때라도 지구단위 객구역이다 하면 건물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동이나 업입니다.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자 동업 소속의 섬입니다. 섬의 인구가 500명 산다 할 때 건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도시지역이 아닌 고시 농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객구역도 아닌 개발할 계획도 없는 곳이면서 동도업도 아닌 곳이다 면입니다 면 이런 농촌 말이겠죠 이런 곳에서는요 동시에 여기 해당이 딱 되어지면 건축법 가운데에서 6개 법조항만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도 근근 대방 해서요 대지 도로와의 관계 접도 관계가 거라합니다.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할 때 절차 또 건축선 지정 따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선 제한 이것도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최소 너비 이런 작은 땅의 탄생 시골은 그 땅이 크니까 필요 없다. 또 방화 지구란 것은 시골 농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적용하지 않고 이것 외에도 이것 외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골 농촌 또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 한 조항인데 아는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 대지 도로 관계 첫 번째 이거죠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두 번째입니다. 대지의 조경 그 다음 번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본할 제한 면적 그다음에 방화 지구 이것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 포함면 되지 않죠 그런데 실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경도 지구하지 않으십니다. 조경 농촌 말은 지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데 이 해당 파트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3번 전문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권장합니다. 정부에서는요. 재건축을 별로 안 좋아하고 리모델링을 상당히 권장합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혜택을 줍니다. 지금 당장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를 갖추고 어떤 건물 설계를 해서 지금 어떤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인데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이 공동주택에 내부 설계를 딱 보니까 장차 앞으로 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 합니다. 혜택을 줍니다. 원한다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 120%까지 혜택을 주어서 완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쭤보시면 이제 100분의 120%다.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보입니다. 여쭤보시고요. 이제 오른편 갑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지하층이죠. 지하층. 우리가 항상 지하층은 중요합니다. 지하층에 팜이 딱 되어지면 지하층은 건물청수에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는다. 두번째 지하층은요. 지하층은 또 지하층간에 바닥면적이 있습니다. 또 세번째 지하층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모를 제한하는 바로 네번째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또 제외합니다. 제외인데요. 일단 큰 행위죠. 지하층은 청구체산입 판단합니다. 또 지하층은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번에 맞네요. 또 지하층 또 보시면 그런데 지하층에 설치해야 된다. 우리 한국은 지하층에 설치 업무를 주어진 건물은 없습니다. 할 때는 그 지한받지만 설치해야 된다는 업무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3만 했습니다. 지하층이란 무엇이냐 어휘를 물으면요. 항상 2번에 나와야 됩니다. 지하층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그런데 어정쩡한 지하층이 또 나올 수 있다. 반재라고 부르죠. 반재가 딱 나왔을 때 지하층이 그냥 애매하다. 일단은 이 지하층의 바다 면에서 지표까지의 요 높이를 평균에서 산정을 해 봅니다. 해당 청구, 청농표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청구에 비해서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무엇이냐 어휘를 물으면 항상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3분의 2 이상이 땅 속에서도 지하층이지만 지하층은 무엇이냐 어휘를 물으면 2분의 1만 와야 됩니다. 4번째면 X인 것입니다. 보고요. 다음은 오른쪽 보시면 우리가 지하 건축면적은요. 지표 위에서 보이는 건물 부분으로 건축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표 아래 부분들은 실제 보인다 해도 이것은 건축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출입구 부분들이 보인다 해도 건축면적으로 잡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떤 지문 X가 된다. 보시고. 답은 2분만 맞습니다. 보시고요. 대지면적 산정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보셨습니다. 일단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인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데 수평을 투영해서 확인되어진 것 대지면적 가운데서 건축을 못하는 부분으로는 또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도로에 접도하긴 했는데 너무 좁아서 여기서 소요 너비 이상의 접도가 필요한데 소요 너비에 미달된다. 그러한 어떤 전제하여서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확장해서 건축선이 발생했다. 되어집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주로 발생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건축을 못하니까 요새는 대지여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무당인데요. 여기서 일단 보시면 이거 하고 또 도로 모퉁이에서 발생한 이 건축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보시면 또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지면 시설 결정이 되어진 그 토지 부분들은요. 건축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못하니까 대지여서 처음부터 제외해 버립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보시면 하지만 이 건축선 가운데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그 도시재관에서 건물들 황정정비를 위해서 4m까지 범위 안에서 또 따로 선을 지정할 수 있는 이 지정건축선 같은 경우도 건축선 이어서 건물은 넘지를 못하지만 그 사이에서는요.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준다라고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대지에 포함을 합니다. 제외한다. X 포함합니다. 여기서 건축선 중에서도 소유노비 미달건축선과 도로 모퉁이 선을 때만 제외하지 이 지정건축선 사이는 대지에 포함을 안다라고 합니다. 3번 질문 제외한다. X 포함입니다. 4번입니다. 대지면적은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어떤 부분 또 폐율들과 직접 관련이 있죠. 여기서 4번 맞습니다. 5번 보시면 대지의 수평추행면적이지만 소유노비에 못 미쳐서 발생이 되어진 그 건축선 사이는 제외한다 해서 5번은 맞다 해서 보시고 3번만 보시면 X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 보십시오. 자 또 그 다음 파트입니다. 바닥면적이죠. 틀은 것은 무엇이냐 한번 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만 이런 설명들을 보실 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문제의 풀리 과정이니까 기본 속에 있는 파트를 같이 보십시오. 같이 들춰보십시오.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건물 각 창별로 산정하죠. 각 층이나 일부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층이라고 해서 1번 맞습니다. 만약에 2번상이죠. 각 층마다의 여기 벽 사이가 다 층마다의 바닥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 사이가 다 층마다의 이 벽 중심선 사이가 바로 바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지 위에서 지붕을 갖춘 것인데 외부의 벽이 없어요. 가운데 계속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참 애매합니다. 이때는요. 외부의 공간 구분되는 벽이 없다 해도 지붕 끝에서 앞 뒤 좌우 끝에서 1m씩 호태한 성까지를 벽으로 가정해서 바닥으로 산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검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번 지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 주택에서 발코니나 노대등은요. 외벽 바깥쪽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때 확장력과 관계없이 이때는요. 가장 긴 벽에서 직선거리로 1.5m까지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에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3번 지문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건물 1층에 필로티비 부분을 딱 보시면 이것도 외부의 공간이 이렇게 나와있고 100개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임새입니다. 건물 용도는 못지않고 쓰임새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설 때는요. 다 바닥에서 공제를 해준다. 라고 합니다. 또 이 쓰임새 건물이 뭐냐. 건물이 공동 공동주택 건물에 달려있는 필로티는요. 이 필로티에 용도를 못지않고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4번 지문이죠. 필로티 분이 공중이나 차량 통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동주택 필로티비는요. 그 용도를 못지않고 다 제외해줍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엑스네요. 또 보시면 공동주택 건물 단지 건물 지상청에 있는 각종 어떤 기계실 조경시설 또 놀이터 시설 또 전기실 또 생활폐기물 시설 다 공제해 주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면도가 높이 청소부죠. 어떻게 해서 무엇이냐 보습니다. 일단 이 10번 문제는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 건축물 자체를 수평 투영 했을 때 바로 외벽으로 뚫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 이것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해서 바라봤을 때 이 건물이 차지하는 공간 넓이가 바로 건축면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런데 건물 딱 보니까 어떤 건물이 1층 단층 건물인데 지붕이 형성이 쪽 되어있어요. 지붕. 이 지붕을 딱 보니까 위에서 보면 원래 외벽이 이것인데 이 벽이 안 보입니다. 전체가 또 건물처럼 딱 보이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각기 지붕 끝에서 1m 1m씩 후티한 선까지 이 건물의 건축면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보통 1m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가진 건물이 이 지금 가진 건물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 한옥 건물 한옥 건물이나 또는요.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건물 건물 참아 등일 때는요. 2m까지 빼준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절 건물이죠. 이것들은 4m까지 빼준다. 그 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는 3m까지 공제를 해준다. 또 단이죠. 단. 테라스 같은 경우가 위에서 보면 건물 실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높이가 1m 이하이면 이 경우도 다 공제해준다. 창고 건물의 단 1.5m 빼준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섯 1번 딱 보시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또 보시면 이제 원칙적인 설명이죠. 건축면적의 어이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4번부터 계속 보게요. 4번. 4번 보시면 바닥면적의 어이죠. 맞습니다. 5번 딱 보시면 우리가 건물 1층 전체가 필로테가 있어요. 필로테가 있으면요. 우리가 1조건 제한과 또 가로우역 제한 등의 높이 제한할 때는요. 필로테층을 제외한 부분만 가지고 높이 제한소 높이에서 바라본다랍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근데 저기 상문상 보시면 자 건물 옥상에 승강기 실탑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승강기 실탑도 계단탑 등은요. 승강기와 계단 실탑 등은 바닥면적에서는 다 공제 공제를 이렇게 해 줍니다. 공제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요. 근데 이거 창수나 높이는 또 잡히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흰색 높이가 40m 높이고 이 건물 최상층부가 10층짜리 건물인데 이것들 면적에서는 다 공제를 해 준다 해 주지만요. 높이나 층수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 건물을요. 위에서 바라봅니다. 수평에서 투영에서 바라봅니다.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면적이 보일 것이고 탑면적이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탑들 두 개 합한 면적 합한 면적이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면적과 비교를 했을 때 탑면적 합계가 건축 대비해서 8분의 1 8분의 1 이하가 되어지면 8분의 1 이하가 되어지면 해당 옥탑 탑 부분들 저기 승리 탑들 층수에는 다 몽땅 다 공제를 해 준다. 하지만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서는요. 12m 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높이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탑을 합한 것이 100조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1000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10분의 1입니다. 이보다 더 작습니다. 작아요. 일단은요. 이 층수는 계속적으로 공제하여서 10층으로 확정됩니다. 높이는 12m만 뵙니다. 뵙니까 1m가 남네요. 그리고 단위가 41m가 된다. 이의하면 포함되었죠. 해서 보시면 기본이 8분의 1 이고 6분의 1은요. 이것이 사업객 승인받은 공동주택단지로서 평균 평수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6분의 1 까지 완화시켜줍니다. 할 때 6분의 2 원칙은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로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럼 15분 갑니다. 면적과 높이의 산증방법도 있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납니다. 일단 1번 보시면요. 뭔가 높이나 면적이 차이납니다. 그러면 가중 평균한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평균치가 아니고 높이나 넓이가 차이나면 가중 평균한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1번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하겠습니다. 부분 건물이 보니까 참 애매한 건물이 있습니다. 꽤 높아요. 꽤 높은데 건물 내부에 보니까 층수가 1층으로 섭니다. 공장이나 창고도 이렇게 씁니다. 이때 1층이 아닙니다. 층수가 애매하면 이 건물을 4m마다 1개 층으로 봅니다. 이미 이 건물 446 4층으로 제한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2번째문 4m입니다. 엑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참아 높이죠. 건물 높이란 것은요. 지표부터 이 건물 상단까지 옥상 바닥면까지 보통 건물 높이로 봅니다.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본다. 높이 지지 않을 때는 피로틀을 빼주지만 일단 높이는 지표부터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참아 높이입니다. 참아 높이는 참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물을 상징을 해보시면 높이는 이까지가 건물 높입니다. 높이인데 참아 높이는요. 이 지붕 털 참아 털이죠. 지붕이나 참아 털 형태가 줍니다. 이것들을 바치는 벽체나 기둥체가 있습니다. 이 상단까지가 참아 높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그래서 벽체나 기둥체 또는 참아 깔토리 깔토리 상단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3번 또 엑스네요.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휘상 이죠. 바닥 면적은 건물 각청 또는 일부러서 벽이나 기둥 중심선으로 수평체 면적이 되어서 4번은 맞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지하층의 지표가 또 우리가 지하층을 보시면요. 보통은 반지하라 할지라도 이번에 1 땅속에 지하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거의 1층처럼 딱 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보시면 거의 지하처럼 보이는 건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산동에서 이렇게 있죠. 앞에는 거의 1층처럼 보입니다. 뒤에는 거의 0층처럼 보입니다. 보입니다. 일단은요.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것을 지표로 가정을 해서 이 높이를 비교했을 때 이 높이가 이 높이가 비교했을 때 2분의 1 이상 이 땅속에 있다고 확인 딱 되어지면 이것은 지하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에서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값을 지표로 산정한다면 높이를 비교해서 그렇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표군이 다르다.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에서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값을 지표로 가정한 다음에 높이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x고요. 답은 4분만 맞다 보십시오. 주간식 뒷부딩입니다. 풀어보십시오. 주간식은요. 넘어가시고 이제 건축 절차 건축 절차라고 합니다. 잠시 10분차도 하겠습니다.